반갑습니다. 서민 낚시 여러분. 자 오늘은 낚시 바늘에 줄매는거 있죠. 그거 한번 해봅시다. 이거는 뭐냐 그러면 제가 조립낚시를 많이 사용하다가 보면 조립낚시가 여기에 다 묶여 있어요. 이렇게 근데 이거 묶인거 버리지 않고 여기에 낚시줄을 좀 메어 갑니다. 편하잖아. 다 준비해서 가면. 자 낚시줄은 저는 보통 한 30cm 정도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요. 뭐 어떻게 묶느냐. 방법 엄청나게 많죠. 근데 자기한테 맞는거 어차피 나가면 한가지 아니면 두가지 방법밖에 사용 안해. 그죠? 자 제가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양쪽을 갖다가 그냥 반 접으세요. 반. 그냥 이렇게 반 접어. 낚시줄을. 반 접었잖아. 꾹 잡고 낚시 바늘을 여기 바늘이 있는 부분. 요게 위쪽으로 가게 해서 안 보이나? 위쪽으로 가게 해서 같이 잡으세요. 이렇게 이렇게 같이 잡으면 돼. 그리고 줄을 한 개를 반 접은 줄 중에 하나를 갖다가 또 감아.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. 뭐 끝이요. 그리고 당겨. 쭉. 반대쪽. 쭉. 뭐 낚시줄이 앞으로 가야 된다. 뒤로 가야 된다. 여기서 맞춰. 그리고 꽉 당겨줘. 한번더 꽉. 끝났잖아. 멋이 중한 뒤 낚시 바늘 매는데 안 풀리면 되지. 이렇게 해서 여기에 요렇게 많이 묶어 가겠죠. 미리 준비해서 가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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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